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농진청 내 모두 11건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피해 신고 대부분은 모욕적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, 비인격적 대우 등이었고 일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윤 의원은 특히 신고된 11건 가운데 6건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와 공직기강 재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